다음으로는 9.3의 파트 3인 폴라커브의 탄젠트 즉 접선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혹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요 R은 f of theta라는 폴라커브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혹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R은 f of theta인 상황에서 x는 rcos theta 그 다음에 y는 rsin thet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폴라커드네이트 상황에서요 그러면 여기서 슬로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dx분의 dy로 계산을 할텐데 dx분의 dy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parametric equation에 dx분의 dy를 계산했던 바와 같이 dt분의 dy를 dt분의 dx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쉽다 그랬죠 분자분모를 다 dt로 나누는 식으로 얻어낼 수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폴라커드네이트에서는 r도 theta도 다 theta의 함수이기 때문에 dt를 theta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d theta분의 dy d theta분의 dx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y가 sin theta이기 때문에 d theta분의 dy는 어떻게 되죠 rsin theta의 미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f 곱하기 g의 미분은 f'g 더하기 fg'이기 때문에 이 계산은 r의 미분 곱하기 sin theta 플러스 r 곱하기 sin theta의 미분이 cos theta가 될 것입니다 분모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x는 rcos theta가 되고 이걸 미분하게 되면 r의 미분 곱하기 cos theta 더하기 r 곱하기 cos theta의 미분인 minus sin theta 그래서 이런 분모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 주어진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horizontal tangent 즉 접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vertical tangent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고 마지막으로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먼저 수평인 경우에는 dx분의 dy가 0인 경우이기 때문에 분자인 d theta분의 dy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에는 dx분의 dy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이기 때문에 분모인 d theta분의 dy가 0인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둘 다 0인 경우는 0분의 0 꼴이 돼서 슬로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0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때 쓰는 방법은 로피탈의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tangent 라인은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r이 0인 경우고 이때 dx분의 dy는 r에 0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r에 0을 대입하고 그럼 r코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r사인 세타가 사라질 거고 d theta분의 dr이 소거가 되면 tangent 세타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우리 앞에 파트 2에서 봤던 심장형 곡선에 대한 것이고요 첫 번째 a라는 질문은 세이타가 3분의 pi일 때의 tangent 라인의 슬로프를 찾는 문제입니다 b의 문제는 언제 호리전털이 되고 vertical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a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즉 세이타가 3분의 pi일 때 슬로프를 tangent 라인의 슬로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식으로부터 이거는 r이 세이타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dx분의 dy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r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r의 값을 대입하고 d 세이타 분의 dr을 계산해서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잘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세이타가 3분의 pi일 때 슬로프는 어떻게 되냐면 세이타에다가 3분의 pi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바하고 세이타하고 는 3분의 pi이라는 것은 세이타에 이 값을 대입한다라는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이렇게 값을 대입하고 삼각형을 그려서 각이 3분의 pi 즉 60도인 삼각형을 가지고 cos 3분의 pi sin 3분의 pi의 값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쭉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로프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허리전털이 되고 언제 버티컬이 되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dx분의 dy의 분자와 분모인 d 세이타 분의 dy가 언제 0이 되나 혹은 d 세이타 분의 dx가 언제 0이 됐나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0이 되는 세이타를 찾아보면 되는데 먼저 d 세이타 분의 dy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d 세이타 분의 dy를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이타 곱하기 1 플러스 2 사인 세이타가 되고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코사인 세이타가 0이거나 1 플러스 2 사인 세이타가 0이니까 다 찾아보면은 세이타가 이런 4개의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 세이타 분의 dx가 0이 되는 경우는 세이타가 이런 3개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점은 세이타가 2분의 3파이인 경우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경우에는 horizontal tangent 아래의 경우에 vertical tangen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세이타가 2분의 3파이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로피타 룰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limit을 대입할 텐데요 세이타가 2분의 3파이로 갈 때의 limit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마이너스라는 기호 즉 왼쪽으로부터의 좌극한을 생각했는데 좌극한, 우극한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더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값을 이런 극한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세이타에 값을 대입을 하면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해결이 되는데 뒤에 부분은 이렇게 코사인 세이타를 1 플러스 사인 세이타를 나누는 식이 되고 값을 대입하면 0분의 0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분자 분모를 세이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때는 이제 대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값은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는 마이너스를 빼고 좌극한을 빼고 그냥 살펴보는 경우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vertical line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이타가 2분의 3파일 때는 vertical line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하면 이렇게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vertical line과 horizontal line을 잘 생각하면은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울프람 알파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r이 사인 8 세이타 나누기 5인 경우에는 울프람 알파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플러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